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카TV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멍멍이형님 아이디 앞전에 레전드 파츠 스펙터 무려 50대를 갈아서 했는데 일단 10자리는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레전드 파츠 10을 도전합니다 현재 파츠가 7, 5, 5, 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개수가 무려 스펙터 100대입니다 100대의 스펙터를 까서 레전드 파츠 10자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모리부터 좀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10자리 뽑아보자고 일단 바스테드도 한번 갈고요 이거봐 일자리가 존나 많이 들어 있어 아직까지 운이 안 좋아 야 모모아 근데 한번 너 실험해보면 안되냐 너가 실험 대상이 돼서 미안한데 레전드 올 파츠 다시 박아놓은 거를 다시 갈면 레전드 파츠가 뜨는지 한번 해볼래? 궁금해 나 그거 올 레전드 파츠가 밖에 있는 걸 다시 갈아 그럼 그게 이제 레전드 파츠가 뜨는지 궁금해 어때 어 왜냐면 레전드 파츠잖아 맞지 바스 갈아보자 아 나 궁금하다 이게 너가 실험 대상이 돼서 미안하다 다시 레전드가 떠주면 대박 아닙니까? 미안한데 몽몽아 괜찮아? 아 괜찮다고? 아 역시 우리 몽몽이 이래갖고 다시 레전드 파츠가 뜨면 대박인데 미안하다 안 뜨네 자 이제 스펙터 형이 스펙터 잘 뽑아줄게 형만 믿어 아 스펙터 잘 뽑아준도 아니고 스펙터 갈아서 파츠 잘 뽑아줄게 가자 일단 먼저 여덟대부터 간다 100대에 가나요 오늘 5 6 일단 6 엔진 6자리 한번 뽑았고 6자리는 없었네 아 1위 스타트인데 아 제빵 1이 안좋다 아 1위 스타트인데 3 3 2 1 10자리 뜨면 레전드다 발사 2 13 2 3 1 2 2 1 1 1 1 1 1 2 2 2 2 1 바퀴 옷자리 하나 뽑았고 아 바퀴 옷자리 근데 존나왔나 근데 육자리 하나 넘겼어 아... 이게 안졌네 일단 파스테드 한 번 더 가야자 아 되겠다 재물 한 번 마치자 이거 봐 일자리가 존나 많아지고 있어 가자 지금이 지금이다 자 육 일단 핸들 육 보이고 쓰리 투 원 발사 육 육 붙어 육 육까지 뚫었네 근데 결국 칠 육 칠 칠 안 될 것 같아 천천히 가야자 뭔가 지금 필리 안좋다 한 번에 가면 안되겠다 뭔가 3 3 3이 떴으니까 세대 가야자 하나 둘 셋 부서 칠 툭 자 이번엔 일곱대다 일곱대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 옆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motivational 세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참 아 3깡 1 장난하나 이번에 1 떴으니까 그 다음은 승리한다 숫자 10 붙는다 아 진짜 5짜리 지긋지긋하다 이번에는 한 번에 갈자 이거 4대 달고 한 번에 갈자 6 4 자 이제 한 번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 번에 아 10짜리 뽑기 진짜 힘든데 자 3 2 1 발사 부서 7위 최대네 아 야 참 그러고보면 나는 잘 뽑았네 내 거 내 거 내 아이디는 맞지 와 10짜리 뽑기 진짜 힘들다 몽몽이 거 지금 몽몽이 한 200대 갈았지 너 맞지 몽몽이가 200대 갈고 지금 뜬게 7 6 6 7 6 6 7이거든요 몽몽이가 몽몽이가 200대 갈고 뽑은게 7 6 6 7인데 나보다 나죠 100대 간 나보다 몽몽이 낫네요 이게 약간 아이디맛은 운도 좀 따라야되 와 진짜 어렵다 오 레전드 맞지 근데 좀 잠그는 거 좀 만들어줘야되 헷갈려서 레전드 파트너가 갈 수도 있겠다 와 저 나 아까 10짜리 하나 뽑았는데 10짜리는 역시 안 뜨구나 몽몽이도 굶이 오지게 뽑았네 레어라도 10짜리 뽑아줄게 레어라도 10짜리 뽑자 리듬하게 심지 말라 데뷔 근데 진짜 확실히 곰신 가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어 파트 잘 뜨고 있잖아 레전드 아 그 레전드 카트바디 구인진 레전드 카트바디보다 잘 뜨는 것 같아 곰신에 있을게 형이 뽑아준 핸들 10 마차에 장착했다고? 마차에 왜 썼어 아 너 아이템 유저지 아깝지 않아 근데 아 무브유저야 헤헤이 데뷔 데뷔 자 이제 파트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파트 한번 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이 자리 무슨 16개나 있냐 모지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까봅시다 13,000개거든요 한번에 10자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일단 부서부터 1 2 3 5 6 7 1 2 1 3 6 7 3개 1 2 3 3 8 5 잠깐 8 1 2 3 8 1 있거든 여기 9나 10이다 핸들 3 4 4 3 4 3 5 5 5 5 5 핸들 핸들십이 떴네 어 그러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1차로 앞에 하얀 멋몽형님 계정 스펙터 50대 가는거 앞전에 올렸었죠 근데 오늘은 100대를 또 저처럼 저처럼 100대를 가놨는데 아 오늘 아까 부서 7 젤 높은게 7짜리밖에 뽑았어요 그니까 스펙터를 많이 뽑아도 레전드 파츠 고파츠 뽑기가 굉장히 빡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꼭 스펙터 많이 뽑아가지고 레전드 파츠 고파츠를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 다시 도전 하겠습니다 뉴 후 후 후 퇴근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